자, 바르고 왔고요. 저는 지금 컨실러거든요. 이게 비비하고 컨실러가 섞인 거거든요. 우리 엄마 닮았어요. 고마워요. 저 컨실러 먼저 바릅니다. 5분 뒤에 달라고요? 아, 더 들어오면? 알았어요. 이러고 있을게요. 이러고 있을게요. 뭐가 청순해. 더럽구만, 얼굴. 괴롭다. 이러고 5분 있어야 되는 거야? 뭐야, 깜짝. 붕어즈 판매. 아, 또또또또. 뭐, 쌍약. 아, 아름다웠어요, 아직? 붕어즈 판매 괜찮아요. 놀릴 수도 있지 뭐. 나도 내 얼굴 보고 깜짝깜짝 놀래. 네, 안녕하세요. 은하님. 어서와요. 미리님. 주패님 어서와요. 뭘 별 차이 없어. 더럽구만. 그래요, 들어오시면 일단 조회가 먼저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음, 아직 200분밖에 안 들었구만. 어, 저 메이크업 방송 처음 해요. 음. 입만 시원해, 이뻐요? 고마워요. 아니야, 뭐가 이뻐. 더럽구만. 그래요. 그래요. 어, 작언니. 그래요. 작언니 말 듣고.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세요. 아, 좀 더우면 하라 그래갖고. 눈썹 없는 느낌 오면. 그래갖고 내가 지금 피마색이름 여기 집중해서 많이 바르잖아. 눈썹 좀 나라고. 아니, 오늘 메이크업 방송 하려고. 음. 네, 작언니 안녕하세요. 옛날에 우리 마담 엄마. 처음에. 나 처음이 생활할 때. 우리 마담 엄마, 작언니가. 뭐가 피부가 좋아요. 안 좋구만. 아, 오지사님. 화상 안 했는데. 그럴말하심. 나쁜사람이야. 그래. 기다린동안 우리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좀 더 들어만 하라 그래갖고. 아, 주인님 말 이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거는 컨실러하고 비비가 섞인거라서. 음. 괜찮아요. 뭔 쌩얼이 이뻐야. 쌩얼 괴롭다. 쌩얼이 더 여자 같아요? 음. 네, 은하님. 부산홀리리스 마구 오세요. 이 얼굴에는 성격이 좋아야 돼요. 눈, 눈 어디 갔소? 붕어수가 왜그래. 눈한테 자꾸. 눈여있네. 눈. 흐흐흐흐흐. 눈이 여기 있잖아. 아, 깔끔하고. 우리 가게 아가씨도 이렇다. 언니 화장한거보다. 청순한 얼굴 좋아해서. 저는 화장하는게 더 나아요. 이러는데. 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년 내가 그랬어. 피부화해지는게 아니라. 음. 그. 뭐고. 너무 진하게 안할게요. 살짝 연하게. 연하게 할거면 이걸 안해야지. 메이크업 방송을 안해야지. 어, 내가 지금 원래 어제 뭐. 얼마전부터 계속했던. 스모키 화장을 보고싶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하는거거든요. 어. 554분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음. 컨실러를. 발라줍니다. 이게 컨실러하고 비비하고 섞인거야. 그래갖고. 피부에 뭐 나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펴 발라줘요. 제가 얼굴에 잔살이 많았고. 저는 두드리지는 않고. 이렇게 펴 발라요. 음. 단. 얼굴에 잔살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두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펴 바르는게. 더 잘 먹어요. 피부가. 피부에. 변신 시작합니다. Nova. 고맙습니다. 알. 너무 고맙습니다. 목까지 발라줘요 골고루 펴발라야죠 목까지 발라줘요 이게 비비크림 바르는 파데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거죠 그리고 저는 두드리지 않아요 저는 얼굴이 잔털이 많아서 이렇게 비벼요 비비할지 저는 잘 펴지고 잘 흡수하는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메이크업 방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 발랐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른 상태에서 홍진영 pv 파우더 있죠 이거를 열어서 한 요정도만 소량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큰 솔루 기추리에요 기추리 누구세요 솔루 이렇게 문질러요 이거를 왜 처음에 하냐면 처음부터 하냐면 저 여섯 일곱시에 퇴근해요 이렇게 왜 처음부터 하냐면 화장할 때 이제 눈화장 이제 기초화장 하잖아요 이제 하면 이게 먹어요 먹으면서 이게 마른게 먹으면서 더 이쁘게 돼요 저는 이걸 먼저 바라요 저는 이걸 먼저 바라요 그러면은 화장할 때쯤에 이게 뭐가 들어가요 저는 42살이요 진화하고 있어요 정변 여자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가 아까우니까 한번 발라주고 예 저는 피부가 좀 어둠편이라서 저는 좀 맞아 예 얼굴이 잔털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펴 발라줘야 돼요 화요일 날 놀러오신 분인가 보네 쌩얼이 뭐가 또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 세탁소 멤버에요 그리고 이게 립 라이너거든요 예 지금 웨이터 안고 하는거 같은데 웨이터 구하고 있어요 립 라인은 먼저 그려요 립 라인을 그리면 립 그릴때 편하고 너무 이뻐요 립 라인은 좀 굵게 그려요 립 라인은 자기 입술 색깔에 맞게 좀 약간 오버립으로 그려요 자기 입술보다 그려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 입을 살짝 벌려줘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기가 쉬워요 봐요 이렇게 선이 딱 이렇게 이쁘게 내려와 걸그란 목소리 잖아 지금 여기도 똑같이 하트 모양으로 하면서 드럼 좀 했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입술은 이렇게 지금 일단 다 된거에요 그리고 저는 뭘 먼저 그리냐면 눈썹을 이제 눈썹을 그려야겠죠 눈썹은 보부 이게 눈썹을 그리는게 아니라 이게 눈썹 그리는게 아니라 원래가 이게 섀도우에요 섀도우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통 갈색이랑 어두운통 갈색을 반만 섞어요 그리고 화장할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늘을 찍게 만들면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그리고 일단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내려줘요 약간 갈매기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립라인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다가 밑으로 그릴 때는 아 이렇게 벌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서 쭉 내려와요 음 음 일단 이거는 이게 중간통 어두운통 이렇게 또 다시 섞어줘요 이게 누구나 모르겠어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그늘을 지어요 그늘을 지고 명암을 채워줍니다 여기는 일단 명암을 채워주는거야 음 여기는 일단 명암을 채워주는거야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맞춰요 여기가 좀 올라갔죠 그러다 싶으면 면봉으로 살짝 어 내가 하는 부분 가르쳐줄게 일단 이렇게 다시 좀 지워요 좀 틀리다 싶으면 그리고 펜슬 있죠 펜슬 어 뽕을 났구멍 펜슬로 다시 그려줍니다 펜슬로는 이제 각을 다 잡는거야 화장 못해? 있어봐 아 이거는 이제 완성시키는 거야 여기 눈썹을 음 어 됐어 이거 조금 이상한거였나 음 됐다 그리고 왼쪽 아니 이렇게 그래도 자리 잡아줘야지 관자는 여기잖아 관자 여기는 여기 살짝 이렇게 치워주면 되지 뭐 나는 근데 눈이 길어갖고 위에 눈썹도 좀 길게 빼야 돼 보자 됐는데 뭘 아 컴퓨터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내가 컴퓨터로 보니까 안 보인다 아 됐다 이제 컴퓨터로 보니까 화장하니까 잘 안 된다 됐다 눈썹 안생겼어 아니 근데 이렇게 보고 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보는 거 하고 틀리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어 뒤에 라인 뭐 그리고 라인 배치 정도면 그리고 라인 펜슬 라인 이에요 어 두딩구 안녕 눈썹 높이가 달라 원래 다 짝짝인데 뭐 사람 다 짝짝이야 가슴도 짝짝이야 엉데도 짝짝이야 완성되고 봐 좀 아우 진짜 아 아이라인 그릴게요 제가 눈이 독한 눈이라서 눈 알라인 좀 밑으로 그려야 위로 안 빼고 밑으로 이렇게 눈이 독해 보여 갖고 그리고 어 저는 라인을 미리 그려야 어 저는 사장 좀 특이하게 한다니까 메이크업하는데 왜 이렇게 웃기니 아 나 아이라인 먼저 하고 이렇게 시도해요 어 앞서지 말고 기다려 내가 화장법이야 그리고 나는 밑에 아이라인 스모키도 해놓고 바보 같아 오늘 나 근데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한다니까 아 눈 화장을 이렇게 하라고 약간 이렇게 할게 엄마 오늘 동생에 가잖아 화장 좀 할게 그래 화장법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니 제품 얘 물어봐도 난 몰라 난 모른다 얘 이거 그냥 싸구려 전부다 아일라인 몰라 어떻게 건지 모르겠어 아 더불어 에어컨 좀 틀고 갈게 아 더불어 어디있나 에어컨 틀고 가 이모컨 어디갔어 아저씨 에어컨 틀고 가 아 여기 있네 아 뭘 이뻐져 거짓말 하지마 아일라인 이거 어디꺼냐고 잠깐만 이거 너무 잘 그리시죠 포로란스 아이라이너 포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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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어디 쓰냐고 돈 통장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음 이제 섀도우 할게요 이제 섀도우 들어갑니다 일단 밝은거를 먼저 눈 두덩이 발라요 아 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생얼이 더 이뻐 네 안녕하세요 로우님 로우유님 생얼이 뭐 더 이뻐 일단 기다려봐 그치 강아지가 3마리면 애들한테 페이주는거지 응 그리고 강아지가 내 자식이잖아 다른 애들한테 욕먹고 이러는거 내가 보면 기분 좋겠니 무슨 땅무자에 땅 몇평된다고 땅무자에 땅 몇평된다고 안그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해주세요 영어는 안입는게 아니라 못입는다 그리고 섀도우 있죠 섀도우 섀도우 화장 엉엉 할거야 그래 나도 일을 하지 아라니스도 안젖었어 이렇게 자리잡으면 괜찮다니까 입술 어디가 울퉁불퉁해 입술 이쁘잖아 키스를 부르는 입술인데 코샤팅 무대 이러면 이뻐 보인다 섀도우 잠깐만 기출언니 갈수록 더 이뻐져요 언니때문에 성으로 후원해요 어머 기역치기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얘 화장사움인데 어떻게 내가 얘 화장하고 가게 나오니 여기꺼야 화장품 근데 섀도우 손가락으로 바르면 진짜 더 잘 발라져요 머리 내리고 화장할까 샀도우 샀도우 까만색으로 저 진짜 간단한데 연예인 최종 그 가수 최종원 얘기하는거야 시바라 거 샀도우는 끝에서 아이라인 지금 그려놓은 끝에서 그래갖고 내가 아이라인 미리 그려놓는거야 어설픈거 맞잖아 진짜 내가 그랬잖아 내가 화장을 진짜 못한다고 여기 정수리만 가버려야 전부 다 내 머리야 내 머리인데 어떻게 다른걸로 하세요 어 샀도우는 발들어간 흰색이야 까만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어요 벌써 눈 차이가 다르잖아 하 그래 이렇게 맨날 진짜 화장한다니까 다하고 나서 봐 음 아니 근데 가게에서는 일하려면 빡시게 해야지 화장은 평소에 내가 한다니까 봐봐 봐봐 비슷하잖아 비싼게 똑같잖아 원래 정하는거 색채공부하는거야 뭐야 잘해 지금 잘해 하 시선 잠시 눈 맞았어 네 맥 구석 이거 몇토냐고 6 4 4 5 5 4 5 . 몰라. N18이 18호인가? 모르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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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어떠냐고 이거 너무 잘 먹어요 나한테는 잘 맞아 칠곡대기에요 아 메이크업 방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망이 할머니한테 메이크업해서 내가 더 못하니 내가 더 못해 그 다음에 좀 작은 솔로 꼼꼼하게 채워주는가요 맞아 맥은 맥도 맞는 사람만 잘 맞아 근데 나는 너무 잘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이거 섀도우를 해줘요 샤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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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콜 안 터졌구나 왜 이렇게 덤냈다 얘 눌렀어 말을 들어라 고마용 야 너 화장 너무 잘하장 이렇게 뭐 화장 못한 여자 청문도 아 야 완성한 걸 봐야지 완성 사도로 이렇게 지냈 거야 뭘 뭐라해 내가 원래 이렇게 화장하는 건데 내 화장법인데 샤도가 요거로 들어 부산이야 부산 시원해요 내가 보기에는 시원해요 애들 좋다던데 나는 시원하던데 난 시원해 그리고 손에서 붙일게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왜 이래 속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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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까맣게 튀기잖아 언제나 이 화장하고 무슨 이쁘다 그냥 왜 이래 나 갱년기야 축구덕거면 갱년기야? 무슨 엉망진창이야 다하고나서봐 아니 해달라 할때는 언제고 왜그래 해달라 그래갖고 화장안하고 출근하고 쪽팔리 뒤진줄 알았구만 뭐 노사인정은 좀 이따 알았어 처음에는 이거 송섭을 폴을 너무 이렇게 많이 칠하면 안돼요 아니 전 화장품 백화점 가서 안사요 애들한테 좀 사다달라 그래 이뻐요 고마요 난 안함 알았다 너는 하지마라 이쁘다고 귀수로 뭐냐고 귀 뒤로 눕혔어 나 이쁘게 붙일게 그냥 종합화장품 가서 사는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사요 화장품은 응 그래 조회 좀 눌러라 화장 못한다던데 나보고 지금 아이들 못한다던데 담배이지 담배 아니야 송섭풀이야 내가 싸가지 없게 방송하면서 담배필랬니니 애들도 보는데 아니 송섭풀이 왜이렇게 없어 어 어 뒤눕히면 낱말 잘 안듣고 사기 안당한다고 어 송섭 어머 뽀뽀도 자전거 헬스 자전거 타는데 운동하는데 살 뺀다고 그리고 저는 이거 조금 약간 굳을 동안 쉐딩이야 쉐딩 흠 아니야 처음에 얇게 발라갖고 응 이렇게 해야돼 종섭해야지 가게에서 조명 밑에서 보는거하고 또 틀려 응 쉐딩이 없어 잘 안발리니까 송섭풀 조금밖에 안발랐어 봐봐 어 희베야 고맙다 나만 바라봐 바람필면 튀신다 뭐같이 날라간다 근데 가게 사장님들 볼 때는 예의 없어보여 화장 안하면 그래갖고 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려고 화장을 하는거에요 원래 옛날에는 나 송섭 밖에 안 붙이고 놨잖아요 눈화장 하나도 안하고 날목 있지 날목 날목하면 안돼요 이거요 이거 쉐딩이야 쉐딩 스틱 쉐딩 스틱 쉐딩 할거 다 해야지 다 하고나 써봐 어떤지 네 목색깔하고 들으니까 목가게 좀 발라줘야돼 응 알았어 좀 이따가 다른 옷 입을게 기다려 그리고 나보고 왜 했잖아 언니 코 틀려보여 코 수술했어요 그랬잖아 닥 수술했냐고 닥 수술 안했어 이게 코 쉐딩을 해요 봐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봐 코가 얄쌍해 보이지 봐봐 이쪽하고 이쪽이 틀리잖아 그쵸 고마워 어제 술 먹었나봐 혜정 잘했냐고 울어먹어보니까 봐봐 코가 되게 얄쌍해 보이죠 이게 쉐딩이 진한게 아니라서 이렇게 얇게 하면 돼요 그럼 완벽한 V라인 변신 V라인 변신 그래도 밝은색 내가 피부가 좀 깜짝 놀라서 검은색은 잘 안놀려 밝은색이 잘 안놀려 이제 좀 더 붙일게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best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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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장을 잘 못해 여기 너무 말랐다 이 옷이 편해갖고 천연에게 출근하면 이 옷 입고 있어요 집게 없어도 해 난 집게 있으면 더 불편해갖고 난 집게 버려 박보험이 왜 찐다 같아 자세히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 의상 여러가지 입고 나왔는데 여기 니가 못 받겠지 뭐 너무 말랐다 송선 흠 돌려깍게 하면 안 된다 응 사람은 돌려차격으로 해 태권도 배웠니? 돌려차격에? 그거 다시 다 너네들한테 돌아간다 송섭이 짧아 나는 눈이 길어갖고 송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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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구누구 뭐 밥볶음 뭐 이렇게 씻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팬더 같다고 완전히 이 화장하니까 이쁘다며 음 화장 잘 먹었다 남 씻는거 아니야 알았어 이건 시계 이건 팔찌 이거 다이어트커피야 다이어트커피 그래 봐봐 화장은 서툰데 완성되니까 괜찮잖아 봐줄만 하잖아 더럽진 않잖아 어 살 빠졌어 됐고 이제 그래 화장하면 이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응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뭘 쓰냐면 저는 이게 고무타입을 써요 고무타입 기슈러니 뜻없어 빼자커피 살 빠진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내꺼는 빼자커피가 아니라 빼자커피는 내가 따로 시켰고 이거는 다이어트 에스 다이어트커피 처음에 아이라인을 빼면은 이거는 똥이 있잖아 그러니까 똥은 여기 점으로 찍고 살살 돌려가면서 찍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립니다 자 음 다이어트커피 통 잘 나올텐데 왜 이렇게 메이크업하는데 16년들이 많아 아유 이쁘다고 안해도 돼 혼 안나 난 강요 안해 내가 내 얼굴 보고 화장하는데 응 맞아 어우 당근을 올리면 기억 잘한다 흐허허 화장치우기 안힘들어 한 번에 확 지우자 응 여자나 남자나 왜 눈성형을 하고 코성형을 하는 자랑 얼굴을 여자나 남자나 제일 먼저 볼 때 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코를 먼저 볼 때 오늘 메이크업 이름이 스모키 화장이에요 스모키 화장 샌언니 화장 어 진짜 내가 그래갖고 그러잖아 저는 화장 잘 못하는데 얘기하잖아 아직 립 안 발랐어요 난 못하는 거 못한다 그래 잘한 거 잘한다 그러고 내가 성격이 솔직하잖아 난 못하는 거 못해요 잘한 거 잘하는 거 오늘 성격 샌언니 화장 컨셉 스모키 화장 화장 응 지우기님 구원 5만원 감사합니다 어머 지우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왜 이렇게 큰돈을 화장 못한다는데 근데 근데 스모키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면은 립은 연한 걸 해야 돼요 음 스모키 추춤 스모키 고마워 립은 아직 안 발랐어 응 쌍꺼풀 없어도 스모키 해도 예뻐 어 음 음 음 이게 알라인 없지 아니 내순 있어서 뭐 하니 방송하는데 방송도 솔직하게 해야지 저 추전이 아니에요 설마 추전이가 이렇게 못생겼겠어요 완성 턱 쉐이딩하고 이렇게 완성 이쁘죠 성격 좋아야 돼요 어때요 화장 짓게 빨리 했죠 그래요 처음에 화장한테 뭐 이상하다 했잖아 이게 하고 나면 이쁘다니까 맥쿠션 맥쿠션 내가 쓰기에는 맞고 좋아요 스모키 화장을 하고 밑에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눈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닦아주세요 그러면 밑에가 밝아지면서 화장이 좀 이뻐 보여요 이러면 깔끔하게 됐잖아 깔끔해요 그러면 세팅한 것도 이제 다리를 잡고 완성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 좋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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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